느낌은 괜찮네 이 가발이 토인 때 썼던 그 가발 맞죠? 관심 없는 얘기 해가지고요 몰라 트리키는 모자를 본드로 붙여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위에다 썼어요 제가 또 이 가발을 쓰게 될 줄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장미영환의 올해 드럼? 드럼에 하나 소개할게요 감사합니다 어...그래...어색하다 빨리 시작해자 됐습니다 동숙이 들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오오아 다시 어떻게 오셨나요? 여태껏 지내들 갈라요 꿀발란던 꿈에도 한번 가보자 나도 같이 먹자 집에 안 간다고 테클라 시키들라 계속 테클라 시키들라 집에 간단 말이고 못 간다 못 간단 말이야 예수만 참아도 집에 간단 말이고 못 간다 못 간단 말이야 무릎으로 가든지 네가 내로 가든지 내가 원수가 같이 나와서 놀다가 내 맘을 닫기면 집에 밖에 와줄게 혼자 가줄게 함께 오다녀 닭상식 품 마셔가자 아줌마 저를 손만 쐬고 갈게요 teens 골 oldest 우리를 차가 살길 수가 있네요 이 분들이 얘가 megàn닭 못 갔던 말이다 못 잤고 집에 갔던 말이고 못 잤고 집에 갔던 말이다 두고 가든지 두고 가든지 못 잤고 집에 갔던 말이다 いつも 자고 집에 갔던 말이다 두고 가든지 진짜 불구가 있는지 그가 누구가 있는지